무강 씨. 오늘 멋있다. 무강 씨 이런 모습 처음 보네? 왜 또 이래? 이 의사 인간만 보면 왜 이런 거야? 난 미국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려고. 급하게 떠나게 돼서 작별 인사하러 왔어. 좀 서운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지. 뭐 하는 거야 의사 인간? 무강 씨. 잘 지내네 무강 씨. 뭐야. 왜 여기가 뻐근한 거야. 무강 씨한테 나 너무 미안해 근데 평생 죄인으로 살게. 죄인? 기억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. 그게 무강 씨한테 나을 거야. 야 이거 키스 타임 아니야?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야 이거 200만 원짜리 양아 페이크다. 양아 아니지? 2명만 원짜리 양아 페이크다. 때. 아하하하하하. 굉장하고. 불, 불. 불 켜세요. 불 켜, 불 켜야 돼요. 불 좀 켜주세요 불Что... 불 켜야 된다고요.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. 어디 간 거야 의사인가. 뭐야. 이놈이잖아. 그래. 더는 저 인간이 이 몸을 못 건들게 해야 돼. 아니 뭡니까. 죽였어야 했는데. 죽였어야 돼. 죽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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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.